또 같이 사업하려고 추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60세라든지 48이라든지 이 분들 병진생이나 갑진생 분들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잠깐 쉬는 것이 좋고 같이 동업하신다면 동업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2020년 하반기 우리 용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용띠분들은 하반기에 어떤 변화들을 찾아올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용띠분들 그래도 힘들었던 부분은 많은데 그래도 용띠분들이 의외로 잘 버팅기고 잘 전진을 잘 하더라고요. 올해 삼재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용띠는 제가 말하고 싶어요. 복삼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작년에 들어올 때서부터 또 월급이 오르고 진급이 되고 막 이런 승진원도 있고 이랬던 분들이 용띠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내 운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복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복삼자다 하는 것은 쉽게 해서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는 거고 안 되는 일도 누가 옆에서 힘이 되어줘서 일어서게끔 하는 것이 복삼재거든. 그래서 이렇게 삼재의 큰 격을 겪고 넘어가진 않는데 단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좀 조심하고 특히 술은 금물이야. 젊은 용띠분이나 나이 잡수신 분들이나 그거는 최고로 악이라고 봐야지 돼요. 절대 술은 금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킬 것은 꼭 지켜야지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이 사업하려고 추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60세라든지 마흔여덟이라든지 병진생이나 갑진생 분들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잠깐 쉬는 것이 좋고 같이 동업하신다면 동업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면 내가 주장을 해갖고 내가 끌고 나가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야지 끌려가다 보면 내가 거기에 빠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띠 병진생이나 갑진생 분들 사업하시고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업의 운을 조금 절제를 했으면 좋겠다. 또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주장을 세워서 하고 무조건 상대방이 하자인 대로 따라가지 말고 끌려가지를 말고 내가 너희들에서 끌고 나오는 그런 백장이 있어야지 돼. 그런 백장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것만큼 꼭 지키시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운들은 보편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이 용띠들이 나가면서 또 용회잖아요. 그래서 용의 하늘로 승천하는 해요. 모든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해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운세는 하반기라고 하면은 뭐 지금 7월 8월까지는 중반기야. 그러면 9월 5일부터는 하반기에요. 그러면 4개월이잖아. 그래서 이 4개월 동안에 이제 용띠분들이 활개치고 전진할 수 있는 해년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잘 판단을 해서 하시면은 큰 문제는 될 건 없어요. 용띠분들 뭐 여지껏 웅치렸던 거 이제는 날개를 쫙 피듯이 하늘로 승천합시다. 그렇다고 뭐 높이 승천한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어느 누굴 붙잡고 일어서도 일어설 수 있고 귀인이 나서 도와줄 수도 있는 해년이 되니까 서슴없이 그냥 전진하셔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운세는 용띠분들이 지금 괜찮아요. 좋아. 하반기 운회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다 좋다기 보다도 조금 나쁜 것은 뭐 부모와 자식 간에 와이프와 뭐 살이 껴서 요게 이제 트라이브가 있는 거 요런 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참작하셔서 뭐든지 참는 것이 좋은 거고 첫째 일을 시작을 했으면 중단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은 뭐 힘들 수도 있고 뭐 또 좋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올라가야 그 꼭대기가 뭐가 있는 줄 알 거 아니야. 그치? 중간 하차는 없어. 이 용띠분들이 지금 전진하고 이런 고집이 있거든. 이 고집을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그러면은 성공도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가도 대박 나실 겁니다. 하반기 운세는 최고 좋아요. 용띠 여러분 힘내세요.